내가 기다릴게요 언젠가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더 이상 난 앞으로는 있을까 겁이 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윤입니다.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박새별씨의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한다면 입니다.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 준다면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 준다면 사랑이 우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 준다면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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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렸었던 우리 지난 날 헛가림 속에 수많은 차가운 말들로 서로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혹시 날 사랑하나요 혹시 날 미워하고 있네요 내게 말해줘요 더 이상 난 아무런 의미 없을까 겁이 나요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긴 시간 넘어 언젠가 그대 보일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아직까지 선명히 기억나는 풍경 하나 내 머리를 쓰다듬던 익숙한 손길 이별을 말하던 그대 혹시 날 사랑하나요 혹시 날 미워하고 있나요 내게 말해줘요 더 이상 난 아무런 의미 없을까 겁이 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난 이렇게 어떻게 그대가 보고 싶은데 혹시 날 사랑하긴 했나요 혹시 그대도 날 사랑한다면 내가 기다릴게요 언젠가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한다면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한다면 사랑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한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업로드도 많이 하니까요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